안녕하세요 해그린티비입니다. 수국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수국을 좀 번식을 해서 나누어야 될까요? 저 밑에서도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 대박! 깻잎같아요. 따서 먹을까요? 지금 부산 날씨는 약간 흐리고요. 비가 더 올까 싶습니다. 지금 트리스톡쌈 저면관소에 두었구요. 마크로필름도 좀 죽었구요. 요거는 아필름. 아필름이 요거에 한쪽이 고아를 따서 했는데 이렇게 고아가 많이 있으면서 네. 계속 있죠 고아가. 그러면서도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가을신화죠. 이제. 지금 나오는 아이들은. 봄신화를 이 아이들이, 이 아이는 어쨌든 이 아이 자체가 고아였어요. 이 한줄기 긴 이거가. 그런데 이제 봄신화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보면은 봄신화예요. 그런데 좀 너무 더워서 탔죠? 보이시죠? 네. 요것도 탔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신화 나오죠. 네. 가을신화가. 아! 따라라란! 두개나 나와있습니다. 이 아이는 안어쓰몬 만두거든요. 그러면서 밑에서 고아를 또 만들어 있기 때문에. 네. 요아이도 고아고요. 네. 안어쓰몬 만두. 아니 만두 아니고 이 아이는 그냥 안어쓰몬이에요. 네네. 안어쓰몬. 네. 고아 두개이구요. 아침에 제가 카메라를 잠시 들었어요. 요아이는 이 아이도 햇빛이 강해서 탔어요. 네. 올해는.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머리, 따운머리처럼 수태봉 대신에 요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뒤에도 수태가 살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보면 그 반다하고 소협하고 교배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다처럼 조금 큰 그런 경향이 있구요. 음... 지금 현재 여기도 보시면 꽃인지 촉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얘 너는 왜 안줘? 그러면은 소협을 닮았으면 6월에 꽃을 줬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이제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죠? 약간 보랏빛을 띈 반다와 소협을 교배한 아이예요. 이렇게 잎은 어쨌든 올해 너무 뜨거워서 이게 좀 탔구요. 아... 이게 뿌리들도 지금 위로도 막 이렇게 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 아이가 보이시죠? 아이고야 음... 요기 네, 요아이 요기에, 요기에, 요기에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따로 별다른 것이 나오고 있죠? 이 그 잎하고 다른 그래서 그게 꽃일지 왜 꽃을 한 송이만 주는 거야?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작게 한번 해봤어요. 요거보다는 조금 크고요. 네, 네, 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촉을 더 주려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촉 촉도 없었고요. 이렇게 1년을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뿌리가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 있었고요. 이보세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수태봉을 해주지 않고요. 수태봉 아시죠? 수태를 이렇게 줄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끔 가다 저면 간수를 했고요. 예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레드, 레드 거미난인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그러니까 다 세력이 다해서 에 컬러가 이렇게 갔는데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두었고요. 어, 어다스트라 어다스트라 레드가 이렇게 되게 말랐었어요. 자꾸 떨어지고 그런데도 예. 가을신화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링고 링고 스타일리스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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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뿌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어저께 손으로 살살살살 팠어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굵어요. 똑같이 보면은 이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새싹 나듯이 뿌리가 나고 있고요. 너무 이쁘죠? 하하. 이 아이는 낳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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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래된 이 뿌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가고요. 이 아이도 수태봉처럼 수태를 조금 말아 놓았고요. 네. 제가 아무리 저면 간수를 해도 그리고 그니까 지금 원래 입장들이 좀 지저분했었는데 새 입장 나오는 거는 네. 깨끗해지지요. 네. 브락테우스 말바 음. 요 아이는 네. 보시겠어요? 네. 이 몸값을 자랑하는 근데 이제 조금 삐뚤바틀하게 나왔는데 네. 스스로 일어나겠지요. 네.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가 이 아이들 봄신하였다 라고 하면 가을신하해요. 2차 신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그거를 네. 이 아이는 안어스문 세미알바거든요. 되게 네. 꽃이 컸었어요. 요거 아필리엄 하나 대품이 있었던게 어.. 다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하고 그 구하나노도 하고 나머지 이정도를 남겨놓았거든요. 지금 제가 네. 네. 요거는 블레니아늄 요게 완전히 더 피면 예쁜데 피워주지 않고 있어요. 말라서 그런건지 네. 텐드로비움 파데니움 이란 나이에 유난히 하얗지요. 네. 활짝 펴주지를 못하는 것 같구요. 어.. 이게 신하가 하나 나와있구요. 가을 신하를 출지 네. 지금 네. 코코넌데스 코코넌데스 아마존이 가 말라가는데 대책을 못 세우겠더라구요. 이렇게 됐구요. 음.. 알케리아는 한참 성장을 하다가 뭔가 충격을 받았는지 크게 저걸 하나 내놓고 멈추었어요. 지금 네. 멈추어서 지금 물을 하나 주워야되구요. 그 다음에 엔젤이 여러분 엔젤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엔젤이 이렇게 되어가길래 보시겠어요. 엔젤이 이렇게 되어가서 일단은 아까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요거를 잘라놓았어요. 요렇게 요것만 두개 이렇게 두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아이가 뒤에서 엔젤이 썩어가더라구요. 음 요아이는 어 신화가 세개 나와 나와서 콤브로톰 콤브로톰인데 신화가 세개 나와서 하나 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세개가 충실하게 자랐어요. 신화가 네. 그리고 요거는 시싱 앤셀 덴드로비움 시싱 앤셀 아 그래도 신화를 주더라구요. 가을 신화를 보이시죠? 저 이게 되게 예뻤었는데 이게 좀 깨난 이 분에 심어 놓는게 너무너무 이쁜데 네. 그렇구요. 안테나투 덴드로비움 안테나투 네. 꽃이 아직 있어요. 그 다음에 포베시가 아직까지도 네. 꽃이 오래가네요. 칼텔레야 치고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삭파삭 하구요. 음. 이거는 코트리스에요. 코트리스를 잘라서 네. 잘라서 요아이와 요아이를 잘라서 너무 길어서 그랬더니 요게 한쪽 나오고 있고요. 저기도 쭉 나오고 있고요. 요기도 한쪽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와 요거를 요거 보이시죠? 요기 잘라서 네. 했던 아이예요. 이렇게 영상을 그랬던 것까지 축출하기는 제가 아직까지 힘들더라구요. 음. 그랬었구요. 요 꽃이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네. 데워가는데도 이렇게 싱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르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 이..이거 이 upstairs evans 한번 보세요. 이거 추캔한 그 꽃이 나오나 싶어서 아싸! 이랬는데 에. 고와로 되고 나한테 나오는 요거 이 튼실한 이불이 에액 귀엽지 않으세요? 으흠힉 흠. 흠. 그래서故 잘라서 눕혀야 되나 이거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요 아이는 파르시몬 핑크하고 파르시몬 쎄미 알바인데 문값 좀 자랑했었죠. 근데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을 신화로서 올 신화에서 가을 신화가 나와줄 것 같아요. 브락테우슴은 꽃이 막 5개월까지도 가거든요. 한 송이 있고 저쪽에 한 송이 있죠. 네, 몇 송이 있어서 조금 더 보고요. 한 송. 그 다음에 장판드랑 꽃 3개 있고요. 그때 물날리났던 루브라 아시죠? 루브라 지금. 그때 물날리났던 물속에 빠졌던 그래서 다시 올려주었던 카틀레아 라비아타 T4 루브라 지금 물을 조금 더 주기는 주었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 뒤에서까지 촉이 나오고 엄청나게 촉들이 막 날리났었는데 그게 다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까맣게 댔다가 뚫고 나왔죠. 이 아이가. 그러면 요 아이도 요 아이도 그렇게 댈지 그 신 촉도를 막 생장점에서 만들어내면은 보세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있고요. 다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잘 크고 있어요. 포벳이 지기 전에 한 번 더 감상해 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언박싱 많이 합니다. 네. 환상시 Qui시면 연결해 보세요. 아이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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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